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메디톡스에 대한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시장 퇴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메디톡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지금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의 사랑을 또 받아왔고 그리고 이 메디톡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쓴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다른 여타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당 부분 제2의 메디톡스를 노리고 있던 기업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충격은 하락으로 끝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꼈을 그 실망감과 배신감 또는 그에 따른 앞으로에 대한 걱정은 상당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약처에서 메디톡신에 대해서 세 개 제품 바로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 취소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퇴출이 되게 되었는데요. 무호가 원액 사용, 그리고 허류 서류 기재 등 약사법에 대한 위반 혐의를 들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퇴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메디톡신은 국내에서 메디톡신 세 개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가 되었고 메디톡신 세 개 제품에 대해서 품목허가에 대한 재신청 취소 후에 1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년 동안은 판매 자체가 금지되었다는 것이 팩트겠죠. 사실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왜 개인 투자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예전에 한 일화로 이 기업이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잠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 연결이 안될 정도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연결됐네요. 이 회사가 주소를 잠깐 한번 보더라도 지금 이 회사에서 예전에 한 가지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회사가 이제 오성, 오창공장 이런 데 있을 때 그 근처 택시기사분들이 이 메디톡스가 잘 될 것을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 정도로 임직원들이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또 여기가 이제 산골짜기에 있어요. 드갈 때마다 이 택시를 타고 이제 술 먹고 드갈 때 우리 회사 정말 좋다, 잘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알기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이 회사에 대한 이런 실망감을 느꼈을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맞죠? 청원이라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문표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만큼 이제 주변 자체가 이 신도시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판이었는데 그만큼 이런 충격이 상당히 크고 사실 2009년도부터 12,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1만 3천원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역사를 쓰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쓰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하락을 상당 부분 하면서 지금 12만원 선까지 내려놓은 부분이 없고 이번 사태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앞서서 우리가 여기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리랑이 터였던 자리가 6월 10일인데요. 6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보기 전에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메디톡신 200단위에 대한 출하 승인 소식의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뉴스였고 마찬가지로 5월 21일 날 같이 양봉을 형성했던 날이 있었는데 5월 22일 날 뉴스를 또 같이 한번 보시면 이 날의 뉴스는 법원이 메디톡신 주의에 대한 판매 제기를 결정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개인들의 안도감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분들에 대한 이런 충격은 더욱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1년 동안에 대한 판매는 상당히 어렵게 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자 보톡스 관련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RF-TEC 같은 경우에 이 보톡스 관련주로 편입이 되죠.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오킼스 성능외과와 연구개발에 대한 MOU를 맺은 회사고요. 추가적으로 이 보톡스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F-TEC이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제테마 같은 경우에도 필러나 또는 레이저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을 제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지학과 효절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톡스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던 업체였죠. 그래서 경쟁사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휴원스와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신규 보톡스 공장을 2020년 1월부터 지금 다시 한 번 더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메디톡스 경쟁사로서 자회사를 통해서 현재 중국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가도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이라는 점까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DSK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프로덕스를 통해 가지고 보톡스에 대한 생산 공장을 2019년도에 완성을 했고 지금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이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에 대한 대안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매일경제TV, MTN, 노니투데이 방송, 서울경제TV, 한국경제TV까지 출연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각각 방송국에서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거두고 난 다음에 거의 뭐 최고 수익률을 거두고 지금 한국경제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강연을 통해 가지고 단독 강연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즘 또 언택트 사회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강연회에서 만나뵙을 수 없게 됐는데 나중에 공개 방송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주식 강의가 많으니까요. 그때도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커뮤니케이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주식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메톡스에 관련된 보톡스 관련주 함께 같이 알아보셨습니다.